한양대 청춘들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라는 슬로건으로 생명사랑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생명사랑교육봉사단과 한양대학교 공사동아리 희망연대가 힘을 합쳐 주최한 겁니다. 소소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한마디를 적으며 스스로 힘을 실어줍니다. 비타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스스로에게 편지를 쓰고 비타민을 받아가는 캠페인 활동 하나랑요. 그리고 대학생 학생들이 막 성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습득을 위해서 퀴즈 활동을 하고서 소정의 핫팩 정도의 선물을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부터 지역 내 중고등학교에서 총 8일 걸쳐 생명사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인식과 더불어 생명존중 인식이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확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한산시 뉴스 이현아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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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